베가스에서는 흥미로운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폐협회를 지원하기 위해 고층 건물 위로 계단을 오르기 위한 행사가 있었는데요. 올해로 11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미국 폐협회를 지원하기 위한 고층 건물 계단 오르기 행사가 수백 명이 참여한 가운데 라스베가스 메인 스트릿의 한 역사적 건물에서 열렸습니다. 폐암에 대한 경각심을 고치하고 폐 건강을 지키기 위한 스케일드 스트릿이라는 일환인데요. 올해로 11년째 이어진 행사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한때 가장 높은 호텔 전망대로 알려졌던 스트라토스피어 호텔 108층을 걸어올라가는 행사에 각기 다른 이력을 지닌 수백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108층까지 걸어오른 사람들은 전망대에서 갑분심을 쉬어가며 폐 건강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